아 저 어제 완전 개쌍쇼 했어요 에? 뭐 하셨는데요? 아니 갑자기 그러니까 컴퓨터 바꿨거든요 예 정품 인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윈도우 정품 인증이 안 되는 거야 정품으로 사셨는데 안 됐다고요? 예 원래 쓰고 있던 게 산 거거든요 라이젠 사면서 어 예 근데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갑자기 뭐 이 cd 키는 이미 사용한 거라서 못 쓴다고 으씨 그런 게 어딨냐고 디지털로 구매한 건 또 사용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아 중복으로 그래갖고 어차피 디바이스 기록 다 지원돼도 안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원래 새벽까지 별짓 다 해보다가 안 돼갖고 늦게 잤는데 아침 컵? 잠깐 왜 아무도 안 내리지? 한 명도 못 봤는데? 봤어요? 저도 딱 기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그래서 일부러 일찍 일어나고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아 해결을 그렇게 해결해 보신 거예요 그럼? 네 그러니까 걔네가 해결했나 보이네 이게 뭐냐 이런 경우가 있긴 있나 봐요 많은가 봐요 그게 네 거기 해결 방법대로 해갖고 고객센터 전화 연결해갖고 키 불러주고 생쇼를 했네 해결되는 게 다행히 뭐 다행히 돼야 되지만 그래도 좀 번거로워진 거네 쉽게 말하면 네 이제 시스템 바꿀 일이 없겠지만 바꾸게 되면은 미리 인증 쓰던 걸 인증 취소하고 분해를 해야겠어요 아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돈지랄인데 그 전에 쓰던 컴퓨터 뭐라고 해야 되나 윈도우 10으로 업데이트 했었거든요 응 아 그거 그냥 잘만 내꺼 계정에 연동만 시켜놨으면 윈도우 안서도 되는 거였는데 그냥 안 건드려도 안 건드려도 응 아 그거 샀잖아요 근데 뭐 이미 이미 사셨어요 뭐 그래도 오히려 정품이 여러모로 그거잖아요 신경 안 써도 되고 좋잖아요 아니 그니까 윈도우 자동 업그레이드 해준 거라서 그때 아 10으로 네 연동해놨으면 그것도 어차피 정품인증 해놨던 거거든요 크랙으로 아 잘 냅뒀으면 윈도우 안 사도 되는 거였는데 이미 사셨으니까 뭐 굳이 타고난 이후 이후의 일을 생각할 필요는 없죠 아쉬운 거죠 지금 그래서 뭐야 하나 더 생각이 뭐냐 와이프 컴퓨터로 인증돼 있는 거 연동시켜서 윈도우 10으로 바꿔버릴까 저는 OS 10은 10 불편하던데 그냥 7이 편하던데 불편해요 근데 지금 시스템에서는 못 써요 7을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 산 거예요 다시 제가 그거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생쇼했는데요 처음에 시스템 지원 안 하는 거 모르고 윈도우가 안 깔리는 거야 컴퓨터를 사갖고 왔는데 초맨범 아니에요 초맨범 부품 다 사왔는데 윈도우는 안 깔려 와이프는 너 뭐냐고 어떻게 했길래 이런 식으로 이리저리 알아보다보니까 라이젠에서는 윈도우 7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그게 또 그런 게 있구나 커피레이크도 못 쓴대요 그건 뭐예요 커피버 커피레이크 지금 나온 인텔 신제품이요 그건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카비레이크 다음 거요 부품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CPU요 뭔가 좀 쉽게 말하면 지원 안 되는 게 많은 거네요 OS든 부품이든 하츠든 저도 지금 카비레이크로 바꿨는데 바꾼 이유가 지금 그래픽카드 로드 사용률이 80% 70% 되거든요 라이젠은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 똑같은 사용률을 보여도 수레임 차이가 많이 나요 사운드 무슨지 모르겠어요 2-1-2동 스칼 혹시 총 많으세요? 스칼 드실래요 스칼? 어 있어요 네 핀 들고 드릴게요 여기 2층집 탄 5탄이랑 다 있어요 와서 드시면 되고 네 어디 2층집이요? 1-2동 아 사운드가 뭐하네 뭐하네 SMG 소음기나 SMG 델킥 보시면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고요 어 거기 2층에 있어요? 아니요 여기 말고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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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2층 발소리난거 같은데 이게 좀 대상으로 그릇 그리고 이건 경우가 예를 들여 샤워 손가락이 너무 아프다 오늘 뭐 게임 많이 하셨나봐요 아니 아니 게임한게 아니라 어제 손톱을 잘랐는데 너무 짧게 잘라서 아 좀 깊게 자르셨던가 어제 너무 짧게 잘랐나봐요 여기 한 명 어디야 나이스 나이스 얘 친구 올건데 그 집 안에 있던건가요 아니 밖에 밖에 발소리 찾았어요 여기서 안보여요 그 뒤에 셔터집 쪽에 있어요 확인 확인 지금 창문에 있고 제가 쫄게요 아 여기서 안보이는데 아직 몰라요 어디 있는지 내 집 근처 벽에 돌았어요 정문 말고 사이드문으로 올거에요 아마 아 왜 점이 안되냐 저기 있어요 답답해 잡았어요 잡았어요 둘 다 산뚝이던데 아 정말요 아 안되겠다 그냥 무드로 나가야되겠다 아 네 산뚝 터졌다 아까 헤드 써가지고 아 산뚝이시네 이미 아 네 저는 산뚝이죠 아 레드앗 먹어야 되겠다 4배 필요하세요 저 4배 2개 아 저도 하나 있어요 아 넵 SR 파츠 보이면 좀 말씀해주세요 네 SMG 말고 SR이요 에? 아니 SR 오오 스나 쓰세요 오늘? 주웠어요 그냥 주웠으니까 쓰려고 주운 김에 스나도 연습해야되는데 스나를 안써서 하하하하 얘네가 마지막 나무네들인가 마지막 나무네들인가 마지막 나무네들인가 마지막 나무네들 치고는 가난한데 어? 왜 뚝배기가 바뀌어있지 응? 실수로 먹고 오셨나보다 그런가보요 머리 보니까 갑자기 일둥이 돼있네 SMG 소음기 필요하십니까? 아 있어요 SMG 저 풀파츠에요 그냥 신경 안쓰요 네 파밍은 다 끝난 것 같긴 한데 총구만 먹으면 되는데 네 자기장이 자기장이 가시죠 우리 몇 개 있으세요? 저 6, 5, 4 2, 2, 3 2, 2, 3 2, 2, 3이요? 네 혹시 AR 대킥 있으세요? 챙겨다 드려요? 어 네 주세요 저 그냥 대탄이라서 네 갖다 드릴게요 총구는 있으세요? 어 저 아니 있어요 다 있어요 네 그런건 다 먹어 대탄 주세요 대킥 어 그냥 대탄? 어 그냥 대탄이에요 그냥 대킥이 아니라 잠깐 아까 몇 개 있다고 그랬죠? 2, 2, 2, 3 2 2 가시죠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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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이 있나 저 여기 있는 다시아 끌고 오세요 저 여기 있는 다시아 탈게요 오 오 오 미친 짓 아 킬을 잡는거 내려 버렸어 노란핑으로 갈게요 어? 교회, 교회 교회, 옥상 둘 이쪽으로 오세요 네네 교회 교회 탑에 하나 히절 올라가는 것만 막으면 돼요 어이, 살리겠다 이거 저 여기서 쏴주세요 제가 붙을게요 어이, 붙으신다고요? 같이 하나 아냐아냐 거기서 못 나오게 막아주세요 아 우선 제 시야에서 안보여요 어, 내려와요 둘 기둥 아, 여기서 안보인다 어 오, 나이스 아, 한 명 더 있겠구나 네 여기선 보이지 않아서 뭐 업무 해드릴 수가 없네 둘 다 잡았어요 나이스 나이스 원래 있었으면 또 힘드네 나 어디서 총 총 제가 쏘는거에요? 제가 놀랬잖아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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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출발하세요 넵 아, 나 갑자기 막 피 없는데 막 총을 날라와서 놀랬네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ㅋㅋ 아, 레드존 아, 날씨 줄어 앗 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좀 자리 안 좋은데. 여기 다시 이동. 여기가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자기장 보고 갈까요? 창고 있다가. 크러셔도 되겠어요. 여기가 좀 방어하기가 힘들어서. 앞에 S 방향 하나 둘. S 방향. 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요. 차 소리. 차 소리 나요 차 소리. 건너편에서 또 쏜다. 건너편이면 아까 저희 죽이는데. 그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뇨. 그쪽 말고. SW 방향 쪽.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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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뒤쪽에도 있어요. 뒤쪽으로. 285 방향. 왜 이렇게 많지? 여기 한가운데라서 더 심할 거예요. 아까 그래서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안되겠다 안되겠다. 총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겠다. 찾음. 255. 벌목장이요. 8배 없죠? 8배는 없어요. 4배 밖에. 아. 안올라가질래. 아. 딸핀데 저거. 더럽게 안올라가시네. 됐다. 저 여기서 255 방향. 저 타워. 송전탑 뒤에 있는 돌 있죠. 그쪽에서 누워있어다가. 맞고 톡 켰거든요. 오른쪽 돌이죠. 왼쪽 돌이 아니라. 네. 그 돌 너머로 넘어갔어요. 우선 SW 좀. 주시하고 있을게요. 네. 아. 총알이 너무 없다. 우리 뒤쪽에도 많아요. SW 나무에 다 끼고 있을 거고. 어. 저기 있다. 근데 지금. 움직임이 안 보여요. 어디요? 아. 아니 아까 그 돌 방향에서. 스읍. 왼쪽. 나무 방향으로. 튀었어요. 저기 저기 또. 아. 확인 확인 확인. 어. 다시 송전탑 쪽으로 간 거 같아요. 능선이랑 안 보이네. SW는 움직임. 없는 거 같아요. 지금 뭐 딱히. 안 움직이는 거 보니까. 지금 양념만 쳤어. 아. 저긴다. 안 맞았겠네 탄이 너무 없다 우리 뒤에 언덕 위인가봐요 차 앞으로 빼놓을게요 보급 아까 저희 맨 처음에 주던 곳 있죠 거기 떨어져요 저쪽으로 좀 많이 몰릴 지금 보급은 안 맞겠지 아무래도 변태드라니 이상 잘 그니깐요 위치는 거의 베스트네 30초에 도핑할게요 풀도핑 저기 내려오는데 우리가 조금 그러네 언더백이요? 네 도핑 네 하고 있어요 풀도핑 완료 보급은 따로 뭐 쓰읍 담벼락에 붙을 것 같은데 안 나오네 지금 담벼락에 붙어서 10명 10명이 남았는데 10명 15명 10명 잠시만요 자기장 오네 자기장 앞에 포기 저기 W 방향 하나 W? 언더백인가요? 네 아 확인 쟤네도 같이 쏘네 차 움직여넣을게요 쟤 이쪽으로 못 쓸 수 있으면 와요 잠깐만요 한 발 자기장 와요 네네 더 피하고 뜰거에요 두 발 두 발 언덕이요? 255 지금 W 쟤 누가 죽였다 지금 W 방향 두 명 와요 확인 이쪽에서 좀 각보만 할텐데 네 한 발 저기 자기장 아닌가? 우리 뒤쪽 N 방향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지? 저기 지금 성격이 저렴히 이렇게 진짜 이렇게 이렌어 많이 줄 아이고 아이고 뒤쪽 근처에 있나봐요 아 살리기가 애매한데 아 우선 그냥 버리고 그냥 붙으세요 피자 하나 더 어 어 E나 N쪽인거 같아요 네 확인 안돼 네 맞아요 N쪽이에요 완전 양각이네 어디야 뒤에 쏘는 데는 어딘지 아이고 어디있지 누워있어요 저쪽으로 아 양각이야 앞뒤로 하나씩 남았어 하 너 하하하하 하하 우선은 어 그쪽에 있는 쟤 자기장 밖에 있네 죽겠다 우선은 mines reside 어 오오오오오 오오 tecn 하하하 하하avi 하하핰 Obie иног 오 어디야? 저 언덕이에요 이거 크만스 시킬 것 같은데? 내가 총할만 없어도 아우 아 얘네들도 엎드려있어서 확인이 안되네 그걸 아직 그대로네요 저기 있는거 포관한데 아이고 아깝네요 3등인가? 아 씨